근데 못했던 랩이라도 한 번 할까요? 저 원래는 래퍼거든요 제가 시행시 청소년 수령관 소속으로 래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쩌다보니 회장 자리를 맡게 돼서 MC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 혹시 랩 아는 노래 있어요? 네네 아 되게 어려운 노래들을 부탁하시네요 네 옆쪽에서 3학년 7반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3학년 7반은 제 노래에요 제가 만든 노래인데 사운드클라우드에 헐스톰스라 치면 나올텐데 그건 모르실테니까 페이스북에 김동명 치셔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간략하게 홍보해봤습니다 그러면 노래라도 한 수준 해드릴까요? 네 어떤 노래 원하세요? 3학년 7반 4학년 7반 다들 해달라고 하시는데 안됩니다 그거는 제 사욕을 채울 순 없어요 홍보 다 해놓고 아 이제 세팅이 됐다고 합니다 자 3학년 7반 이런 노래에요 네 그러면 루미너스 댄스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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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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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